나 1학년 때 진짜 싫어했던 애들 있었거든? 이제 걔네들 안 만나도 된다 생각하니까 강민의 괴자시대 디네네 돼지들 경민님 이게 뭐예요? 연세자린 범위 너랑 같은 신석종학교 출신이던데 경민아! 황경민? 중학교 때 이후로 만난 적 없지? 중석아 오랜만이다 경민이는 어떤 학생이었어? 저 찾게도 모르겠는데 덕분에 우리 반품인이라서 환영했어 아무래도 사람 계속 죽이고 다닐 거야 짐과 괴물되는 건 막 알겠어 너도 함께 해야지 그친구도 너가 죽여버rit… 가장 관련한 거 рус gilt